8월 8일 저희 카페 상한가 종목 오늘 두 종목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매번 상한가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은 꼭 터졌는데요. 제가 바닥에서 이제 막 상한가를 치고 올라온 종목은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녹음을 해서 자료를 보여드리지 못했는데요. 오랜만에 양지사가 오늘 재반등이 오면서 상한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저희 카페의 바닥에서 분석하고 난 다음에 1210%의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임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요. 이미 동종목은 바닥을 찍고 1210%의 대박이 터진 종목이고 꼭지 목표가를 한 번 친 종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에 대한 시장 분석 드리기 이전에 간단하게 저희 카페에 오시는 길 먼저 안내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전업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올린다고 하면서 이제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에 딱 한 번밖에 먹지를 못했습니다. 600만원 수익이 났고 그리고서 지금 휴가를 갔다가 이제 막 왔는데요. 아직까지 큰 수익은 없습니다. 잘하면 내일 한 천여만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 같고요. 그것은 내일 장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내일 선물 없으면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수익이 나면은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카페에 오시는 길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실 때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언제든지 파인DNC 이 종목도 1000%의 실전 수익이 난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양지사처럼 여러분들이 대박이 이렇게 터질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시면 되는데요. 바닥에서 매수하는 기간을 최소한 1년은 잡아야 된다. 바닥을 찍고 턴 오라운드 하는 종목이 1000% 이상의 수익이 나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에 절대 먹을 수 없다 1000%를 단 아무 종목이나 1000%가 이렇게 터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린 것대로 잠재자산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종목을 자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을 때 당시에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보면은요. 이거 초 대박이다.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물린 종목의 잠재자산을 알면 여러분들이 대박이나 할지 쪽박이나 할지 물린 종목이라면 빨리 손절을 쳐야 될지 빠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요. 자세히 다 알려드리고요. 자 2013년도에 이 양지사의 잠재자산을 딱 들어가서 보면 이게 초대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이전에 차트부터 먼저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인데요. 이때가 2013년도인데 1230원이 저희 카페의 추천가입니다. 1230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그마치 매직 기간을 1년 반을 둔 겁니다. 1년 반 여러분들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돈이 되는 종목 대박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돈이 없다라고 낙담하지 마라. 나를 만나서 이제라도 단 한 종목이라도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1년 이상 1년 이상 여러분들이 매달 월급을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받으면 1년만 모아도 3천만원이다. 200만원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월급 받는 사람이면 생활비 빼고 한 달에 200만원만 모아도 1년이면 3천만원이다. 자 그 3천만원을 여러분들이 매달 저를 만나서 이렇게 1000%의 수익을 줄 수 있는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모아 나가라 매집해라 작전세력하고 똑같이 매집작업을 들어가라 그리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난 거 아닙니까 2013년도 2014년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연일 점상한가를 치면서 1210% 대박을 안겨준 그런 종목입니다. 자 기다린 세월이 1년 반인데 1200% 치는 데는 불과 3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거 인생 대박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이런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저를 만나서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지금 희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이게 지금 별로 바닥에서 1600원짜리가 지금 7000원인데 이거 여러분들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자 지금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쉽게 들어갔다가 잘못해서 주가가 빠져버리면 여러분들은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자 양지사 동종목의 재무구조는 그다지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자 이 종목 저희 카페에서 추천을 언제 드렸는지 여러분들한테 직접 눈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렇게 보시기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뒤에 자료를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지사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여기서 키워드 검색을 한 거 아닙니까? 키워드 검색을 하니까 양지사에 대한 자료가 2014년도 1100% 1100% 1210% 수익이 났었다고 그랬죠. 이 종목은 꼭지 목표가에서 50원 차이로 적중하고 난 다음에 꼭지 목표가 50원 차이로 적중하고 난 다음에 급락을 한 그런 종목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있을 수 없는 시황 분석입니다. 왜? 제가 이 종목을 1620원에 추천을 드렸을 때 꼭지 목표가를 1100%를 넘게 봤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강력 홀딩을 한 겁니다. 자 여기 보면 1100% 1100% 자 이렇게 상한가 칠 때마다 계속 제가 845% 이렇게 시황 분석을 꾸준하게 해드렸습니다. 자 258% 305% 410% 510% 604% 707% 826% 이렇게 칠 때마다 분석 시황 자료가 여기 다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바닥 분석가 1640원 107% 수익 중입니다. 추가 반등이 강하게 옵니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 하시죠.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게 거짓말인 줄 알아요. 이게 제가 조금 있다가 이거 2015년도 2월 12일 날 글 쓴 건데 자 사기를 친 건지 안 친 건지 한번 집정돈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분석가 1640원 상한가 쳤다 107% 왜 자 이런 데도 주식이라는 게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데 단 한 번도 매도 분석 내리지 않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렸을 때 제가 1100% 이상은 올라갈 종목이다라는 걸 알고 추천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분석 자료 여기 보시면 173% 자 이 분석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여기 양지사 주가 예측 정보라고 되어 있죠. 자 양지사 주가 예측 정보 양지사 시황 분석 해서 2013년도에 5월 27일 날 매수하실 분은 손저가를 잡고 매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많이 하락했는데요. 이평선이 안정권을 찾아갑니다. 매수 진입하실 분은 분할로 접근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자료 있죠. 바닥분석가 1640원 상한가 107% 자 지금은 이렇게 분석시황 자료를 동영상으로 녹음을 하지만 옛날에는 제가 귀찮아가지고 지금은 상한가 종목이 하루에 많이 터져봐야 한 개 두 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동영상 녹음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15%였을 때 저희 카페에 상한가 종목이 매일 10개 이상 됐습니다. 그러면 10개를 녹음을 하려고 그러면 3시간씩 이상 걸려요. 한 종목의 이 분석시황 정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면서 한 20분만 잡아도 최하 20분만 잡아도 10종목이면 200분 아닙니까? 그러면 3시간 넘게 동영상을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거를 드래그 복사를 해가지고 자료를 올려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주식을 바닥에서 매수하고 난다면 1100% 수익이 날 때까지 홀딩을 하는 이런 분석을 하는 사람이 대단체 대한민국에 어디 있냐 거짓말이고 사기를 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원본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렸을 때 최하 1100% 이상 갈 종목이라는 걸 알고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시황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바닥 분석가 1640원 상한가 107% 추가 반등이 강하게 옵니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하십시오. 추가 반등이 정확히 오면서 급등 중입니다. 상한가 173%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꼭지 목표가를 향한 강한 행진이 연속으로 터지는 구간입니다. 카페 바닥 매수자는 기다린 세월을 수익으로 보답받기 바랍니다. 꼭지 목표가 제가 알고 있으니까 꼭지 목표가까지 강력 홀딩하십시오. 기다렸더니 또 대박이 터졌어요. 상한가 쳐가지고 214%입니다. 그래도 매도 분석 내리지 않죠. 258% 수익 중입니다. 미리 예측드립니다. 왜? 이 종목은 제가 꼭지 목표가를 1100%를 넘게 봤기 때문에 한 번도 매도 분석 내리지 않습니다. 추가 반등이 다시 강하게 옵니다. 미리 예측드리는 겁니다. 조정이 와도 강력 홀딩하십시오. 자 기다렸더니 또 305% 수익 중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제가 매도 분석을 내지 않는 한 강력 홀딩하십시오. 기다렸더니 또 410% 아직도 강력 홀딩하십시오. 바닥 매수자는 꼭지 목표가까지 홀딩합니다. 604% 수익 중입니다. 추가 반등이 다시 강하게 왔습니다. 상한가 707% 수익 중입니다. 단기 2평선이 지지를 하는 한 강력 홀딩합니다. 상한가 쳤습니다. 826% 수익 중입니다. 이제 꼭지 목표가가 다가왔습니다. 바닥 매수자는 꼭지 목표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서 요 바로 밑에 요기의 레더 분석 시황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꼭지 목표가를 여기에서 정확하게 잡아서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50원 차이로 꼭지 목표가를 1210%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분석 자료 여러분들한테 아까 보여드렸죠. 자 여기 보면 꼭지 목표가 이때 당시에 꼭지 목표가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제 꼭지 목표가 50원 차이로 적중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10%의 수익을 내고 급락을 한 겁니다. 그날이 바로 요 때입니다. 요 때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이상 시향 분석을 내릴 수가 없고요. 아 저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바닥에서 지금 1200% 가까이 오른 건데 여기 꼭지 목표가 18,000원에 지금 현재 7,000원이니까 2724 한 100은 40%밖에 안 떨어진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바닥에서 1600원에서 18,000원까지 갔으니까 1200%가 넘게 올라간 거를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시오. 자 이 종목 회사 내용은 나쁜 종목은 아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구간이 고점인가 저점인가 를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제가 저희 카페에서 제가 추천하는 종목 이렇게 꼭지 목표가 여기 왼쪽에서 보시면 500탄 시리즈 500탄 시리즈에서 오늘 225탄이 나오는 건데요. 이런 걸 보시고서 요새 젊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저 성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직장 생활을 하십니까? 물어보고 다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내가 추천하는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앞으로 1년 동안 최소한 1년 동안 단기 차익에 연련하지 말고 매달 월급을 받아서 장기적으로 미래의 꿈나무를 심는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매집할 용의가 있냐 그렇게 해서 한 명 두 명씩 저희 카페 젊은 분들이 저를 만나서 지금 인생을 개척하고 있고 지금도 지난달에 제가 추천한 종목을 매수를 해놓고 형님 이번 달에 월급 탔는데 이 종목 얼마때 다시 추경 매수하면 좋겠냐 이렇게 질문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 양지사 양지사 이 종목의 수익률도 또한 우리 카페 회원님들이 보시면 미래의 희망이 된다.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단 한 종목이라도 바닥에서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모 벽가 100에서 1000% 시리즈 이런 종목 지금 바닥에서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겁니다. 이 종목 1000% 갈 것 같다. 이 종목 300% 최하 300% 짜리다. 이 종목은 최하 500% 짜리다. 이 종목은 최하 1000% 짜리다. 이런 종목을 지금 바닥에서 제가 추천드린지 5월 28일인데 아직까지도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하십시오. 매수를 하시고 내 월급에서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악착같이 돈이 생길 때마다 매달 이 종목을 1년 이상 분할 매수를 하셔서 이렇게 양지사처럼 1000%가 터진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2, 3년 후에 3천만원 1년 동안 300만원씩 해서 3천만원을 모았다면 3억의 자산가가 될 것이고요. 그때 가서 3억이라는 돈으로 다시 또 3년만 투자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3억이 30억이 되는 그런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바닥에서 500%, 1000% 올라갈 확률이 높은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를 해놓고 강력홀딩 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 인생을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실 분은요. 제가 간단하게 제 연락처 여기 보시면 500탄 모음집이라고 있죠. 맨 밑에 010-2173-5680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여기 500탄 시리즈를 시간이 내실 때 여러분들이 꼭 발품 팔아서 발품 팔아서 이 수익률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 500탄 모음집 다 동영상으로 녹음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꿀 수 있고 계획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꼭 이 동영상을 5개, 10개 이렇게 시간을 내서 꾸준히 보시다가 보면 여러분들은 미래에 희망이 밝은 희망이 보일 것이다. 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인 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꿈은 꿈꾸는 자의 몫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어떻게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성공하고 싶으시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아대가 불편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모아매이크에 대해서 나가랑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냐 이런 관측인데 종아대가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전체한테 진전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고 모아매이크가 그냥 일반 매체가 아니잖아요. 일반 매체가 아니라 미국 중문 그러니까 정신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재산도 우리가 있습니다. 왕도 여행이 있습니다. 영어 금액 자체가 공무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보이소과 아메리카에 우리 한국사람이 들어가려고 한다면 미국 국무부에서 신원주행을 하셔야 이런 정도 사실상 미국 국무부 국무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소과 아메리카를 외신기자들에서 제출하겠다는 청와대의 발표가 미국 국무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국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출입하는 기자를 제출하겠다고 이건 아니고 해적 나를 양보면 바로 기자가 쓰는 외경을 제출하겠다는 이 단체 카톡방해가 나가려고 이냐고 이 조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프로님 다른 해외매체에서도 한국어 기자를 지원하는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영국 BBC RK 또 마찬가지 그 영국 관련해서 한국어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 B.O.A. 같은 경우만 한국어 서비스를 한다는 걸 영국 인터넷 K shifting 중 삼성 납이자 남성 ei connected K 국 K K K K K K K K 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